이 지역은 한강, 서운수계, 풍요로서 919만명, 서운수계 919만명의 특수원이지만 특수형 우원, 노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월드디션시티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강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주도가 뭔지 아시죠? 제가 쓰레기 공원이에요. 쓰레기가 무슨 선택의 공원입니까? 저랑 축구장 교회에서 동일하자면 됩니다. 후퇴하는 환경정책과 역지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독선적 리더십을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환경규제가 생활과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경제의 출현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낼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20대 국회에 들어가야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행동기구 4.13 머지터리단 지금 출동합니다. 먼지 없는 정치 출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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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하자!